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 여담 여담.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보수 정당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요. 윤 대통령은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5월의 어머니, 임근단, 김정래, 이근혜, 김길자. 5월의 정신은 우리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입니다. 일생을 바치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5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근혜, 김광수의 정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이근혜의 정신을 기념식에 참석한 건 처음에 있는 일인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도 마찬가지였고 윤석열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역사 인식은 굉장히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5.18이 있어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발전을 했고 5.18의 역사적인 자양분을 토대로 해서 한국 민주주의가 달성됐다고 보는 시각이 굉장히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 시절 때부터 일관된 그 입장 속에서 취임한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도 오늘 기념식에 참석했고 올해도 참석했습니다만 저는 아마 5년 내내 계속 참석하지 않을까 그런 정도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우리 한국 민주주의에 가져온 어떤 역사적인 성과, 의미, 또 계승해야 될 어떤 우리의 자산 이것에 대한 굉장히 풍부한 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이례적으로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두 해 연속 이번에 참석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박수현 수석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이 역사인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냥 말숨으로만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생각을 접는다 하더라도 그렇다면 잘 돼 있다면 오늘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 시각이 일관되게 똑같아야 되는데 오늘 기념사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누구와 자꾸 맞서 싸우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실천적 측면에서 보면 과거의 역사 인식과 일관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지금 오늘 말씀하셨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라고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들도 그런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오늘 같은 기념식에서 누구를 싸울 대상으로 놓고 자꾸 국민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정도의 메시지는 기념식에서 좀 과한 표현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역사 인식을 조금 더 깊이 자꾸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역사 인식을 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용실 실장님. 윤 대통령이 오늘 휴념사에서 한 얘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울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 4.19 기념식에서도 거짓 선동과 날조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위협 세력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박수현 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국가기념식에서 가능하면 국민 통합 그리고 정치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민주주의를 더욱더 개성 발전시키기 위한 어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이야기의 의미가 좀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오늘 기념식의 전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기는 있습니다만 유독 뉴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부분은 저 부분이 이제 기사관이가 된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정치학자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계속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군사독재 시절이나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때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힘을 가진 군사 쿠데타 또는 헌정 질서 유린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독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걸 이제 경성독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21세기 들어와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연성독재라고 해서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 안에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실제로 위협받는 상례가 상당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스타디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트럼프 현상 같은 것이죠. 트럼프 현상 같은 경우는 가장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내에서 극단적인 팬덤 정치, 극단적인 강경 우파 세력들, 극단적인 어떤 이런 세력들이 사실상의 가짜뉴스라든지 선전 선동을 위해서 사실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제도적 장치 속에서 당선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배척과 편견과 차별과 배제의 어떤 정치들을 막 만들어가는 것이어서 아마도 그런 연성독재와 이른바 트럼프 현상으로 대별되는 이른바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이 세력에 대한 아마 문제의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도 꼭 4.19 기념식이나 5.18 기념식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있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하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민주화가 달성된 지 상당히 지났습니다만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대로 강성 지지층이나 강경 세력들에 의해서 사실은 포박당해서 민주주의의 통합과 정치적 화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강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그럼 다른 야당 의원들 의견도 좀 듣고 박수현 수석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의 영혼 없는 5.18 기념사를 들으면서 분노를 감추기 힘들었다. 어떤 대목에도 사과, 반성, 단호한 약속이 없었다. 더구나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과 맞서 싸우겠다며 정권 비판 목소리에 제갈 물리는 협박을 쏟아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실망스러운 기념사였고 윤 대통령 5.18 기념사 개선까지 갈라치기를 했다.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박수현 수석께서는 자유민주주의 위협 세력이 누구인지 국민은 다 안다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누구라고 보시나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을 드리면 조승래 의원의 저 글 속에 있는 대상자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정권이 바로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아니냐라고 그렇게 딱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대통령께서 지금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그러니까 김근식 교수의 해석처럼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 어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야당과 일부 언론과 이러한 어떤 세력들을 싸잡아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지금 최근에 김재원 전 최고나 태형어 최고의 이런 어떤 징계에서 봤듯이 이러한 어떤 역사적으로 이미 규정이 되고 사회적 합의에 이른 그리고 법과 제도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수해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을 지금 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열린 기념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2년 연속 참석하신 그런 평가받을 일을 하셨으면 이 내용도 다시는 이런 어떤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의미를 부여하셨다면 훨씬 더 어떤 비판이 아니라 정말 칭찬을 받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념사, 짤더라도 기념사였을 텐데 아직도 이렇게 좀 뭔가 통합보다는 어떤 분열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해석을 낳을 수 있는 이러한 기념사를 하신 것에 대해서 좀 좋은 기회를 놓친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지난해도 그랬습니다만 올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 기념사의 초구부터 퇴국까지를 직접 다 챙겼다고 그럽니다. 이런 얘기 말고도 5월의 어머니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광주에 경제적 성취를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음성으로 들려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5월의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광주,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서 완성된다. 또 광주와 호남의 혁신정신이 AI와 첨단과학기술의 고도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제대로 뒷받침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말입니다. 김기식 실장님, 이게 지금 내년 총선을 또 겨냥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에 대한 국민의힘의 어떤 일단 지지를 획득해야 되는 문제가 사실은 중요한 과제이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의 일정 정도의 교두부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대통령이 직접 이 기념식에 참석을 했고 기념사를 통해서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인 성과와 정통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광주라고 하는 이 지역의 새로운 어떤 발전의 어떤 먹거리, 또 발전의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을 계속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저는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AI 같은 첨단 기술이 사실 광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미래 프로젝트로 지금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강조하면서 광주 특히 호남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낙후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인식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는 오히려 광주, 호남 지역이 훨씬 더 앞장서서 선봉에 설 수 있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통령으로 집중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을 아마 광주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박수현 수석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 광주 전부 민주당의 사실 텃밭이나마 다름없는데 이렇게 되면 민주당에 약간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인가요? 그런데 기념사는 기념사다워야 하죠. 5.18이라고 하는 그 본질의, 본질적인 부분이 기념사에 담겨야 하는데 아까 저도 대통령님의 기념사를 제가 받아 써가면서 좀 읽어들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부분에서 좀 이건 뭐지라고 하는 좀 뜬금없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오늘 기념사에서 국민들이 특히 광주가 기대했던 것은 과연 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했던 그 대통령 후보 시절의 약속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러한 상처되는 발언들이 막 나오는 와중에서 오늘 기념사에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언급하심으로써 진짜 5.18을 우리가 계승해야 될 소중한 자산으로 규정하고 광주의 상처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통합의 그런 장으로 만들려면 바로 그러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시고 갑자기 너무 두 단계, 세 단계 막 쭉 뛰어넘는 좀 뜬금없어 보이는 그런 경제 발전을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5월의 정신이 광주가 낙후했으니 우리를 발전시켜달라는 게 5월 정신입니까? 적어도 대통령께서 이 기념사에 나타난 대통령이 보는 5월 정신은 그렇게 본질적인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선 전략으로야 설마 말씀하셨겠습니까마는 그러한 본질적인 부분을 언급하지 않으시려니까 무엇인가를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비본질적인 바로 경제 발전을 가지고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는 다소 좀 어색한 기념사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 대통령의 진심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마는 적어도 오늘 기념사에서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규정하고 상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그런 통합의 본질이 좀 빠진 것이 너무나 아쉽다는 생각이 여전히 들고 있습니다. 기상캐스터